정신적인 상태? 네 오케이 저희는 멀쩡하세요 멀쩡해요? 자 오케이 자 다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있었고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낼텐데 잘 쉬고 왔어요? 아 뭐라고요?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 우리 지승이는 푹 쉬인 것 같은데 아니요? 지승이 한 2주 못 나오지 않았나? 나도 2주 못 나왔어요 언어가 안 나오고 왔어요 지승이 한의 사장이 왔어요 자 오케이 지승이 좋네 애매해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어린이들인데 저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저 많이 뭐 했어요 많이 봤어요 어? 어디 갔다 왔어?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 뭐 봤는데? 박버스 스윙이 뭐 박버스 스윙이 뭐 박버스 스윙이 그거 틈가? 네 재밌는 거 15세 같은 12세에요 아 15세 같은 12세에요? 재미있긴 한데 재밌다고 해야 하나요? 킬링 타입이요? 그냥 포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보려면 앞에 칸 쪽은 4개 사가지고 다 먹었어요 아 영화관에서? 네 이제 먹으면 되잖아 네 그렇죠 밤에 한 게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운동하다가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갔어요 아 친구들과 같이 갔고 네 제이도 뭐 하셨나요? 저요? 저 저 영화 보러 갔다가 부터스위드 보러 왔는데 응 형님 얘기하자 설마 한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 그럴 수도 있겠어 야 근데 요새 진짜 사람 아이러웠어 세일 세일 낫다는 말이에요 아 그리고 열한시에 산책 나가가지고 갔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여기 가위바위보에서 진사랑 가위바위보에서 진사랑 화장실 갔다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엄청나서 하겠네 위에 똘이 벗고 다니게 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뭐 게임을 하고 이상한 게임을 하죠 그 근데 한 10초 있다가 갑자기 다시 입어졌어요 뭐야 야 웃어도 이상한 게임을 해 자 어 아 뭐 얘기하면 안 될까 어 쏩니다 갑자기 뭐 하셨는데 쌤은 라떼는 거 아니잖아 라떼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그거 아 근데 진짜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음식물 못 들고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팝큰을 못 먹어요? 아니 영화관에 영화관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음식 과자나 이런 거 다 이렇게 갖고 왔었잖아 아 지금도 안 될 거예요 잘했는데 네 네 예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네 어 난 네 예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영화관에서 파는 것만 했죠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이랑 그 뭐지 뭐 오징어 그 다음에 뭐 콜라 이런 것만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 겁나게 비싸게 받아버렸잖아 아니 어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그 밖에서 사가지고 오는 음식을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은 비싸더라도 여기 있는 거 팝콘이 더 맛있어요 크게 더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좀 비싸고 맛있는데 최근에 영화관은 안 봐요 아 슬프다 내가 보러 갈 사람 없잖아 야 야 이거 말로 얘기해야겠나? 야 야 보러 갈 사람이 넘치는데 내가 안 가는 거야 아 그쵸 형이 누구를 누구를 네 도움을 주셨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아 아 엄청나게 많은 도움 그 그 생일 카트 보면 좀 이게 카트창 보면은요 시끄러가게 1111 이렇게 돼있어요 90%가 학생이에요 아 어 근데 90%라는 건 아닌 것도 있다는 거네 10%는 뭐예요? 방구예요 방구 방구? 아 아 아 90%가 학생이라니 학부를 아 그리고 이번 여름날 때는 저기 포켓몬스터 저기 고양이 잡았거든 고양이 잡았거든 안쓰럽다 혜지씨 안쓰럽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 그것만 했어 요새? 야 저것만 잡았겠냐 뭐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부모님 데리러 모양 가신다고 하자 어 아 진짜 어 재밌었어요 가가지고 어 가가지고 아이 엄마는 다 똑같은 거잖아 나가보니까 아이고 우리야 너 이렇게 반중이 됐어 하면서 개선배 입이 시작해요 개선배 고기를 먹었어요 어 배불로 쌤한테요 그니까 쌤한테요 그쵸 저한테요 어린이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이런거 있으면 엄마 약간 사랑해요 가맹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아니 저 근데 엄마가 꽃 사달라고 해서 시장에서 엄마가 사는 거 돈 줬어요 이거 산물에 던졌다고? 아니 아니 던지는 게 아니라 돈을 줬다고요 아 엄마한테 돈을 줬어? 아니에요 돈을 저거 가서 사왔어요 아 엄마가 돈을 주고 아니죠 저 돈으로 같이 가서 샀다고요 같이 갔었어 표정이 맞아 저런 거 사서 표정이 아니 그거는 뭐야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 어머니한테 이런 표정이 좋지 어 뭐라 그랬지 까먹었어 선생님 빼는 말이야 아 했어 자 여러분 이번에 접속사 갑니다 접속사는요 그렇게 어려운 녀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접속사는 우리 두 가지 종료가 있지 얘들아 두 가지 종료가 있는데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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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접속사에는 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 글자 세고 2 1 오케이 시작 아 자 접속사 자 우리 접속사는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요 자 하나는요 어 ㄷ, ㅇ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ㅈ, ㅅ이 있어요 자 초성인트 자 그러면은 지민아 아 야 정함은니? 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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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박사는요 아 지승 전박사는요 ㄷ, ㄷ, ㄷ은요 우리만의 ㄷ, ㄷ 이시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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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그렇지 udo 번째로 뭐있어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뱀 두 번째 뱀는요 뭐가 있니? 지'소 조.. 조... 조... 뭐 조... 뭐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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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여러분 예쁨 말씀이십시다 자 여러분 종속 속사가 있죠 등의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였는데 등의 접속사는 앞뒤가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맞지? and, but, or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게 등의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엔 여기서 집중해서 볼 거는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종속 접속사는 둘이 등의 접속사잖아. and, but, or, 앞뒤가 똑같다. 그리고 내용적이고 문법적인 위치가 동등해야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죠. 맞지? 종속 접속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종속 접속사는요. 종속 접속사에는요. 크게 명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부상절이 있겠죠. 맞죠? 크게 명사절과 부사절인데 나 같으면 적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알려진 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명사절 접속사에는요. 뭐 뭐가 있지? 직선과. 명사절 접속사. 네. 뭐 한 거 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네. 아, 지금 처음 왔는데. 아, 지금 처음 왔는데? 아, 너무 살려주시겠네요. 자, 명사절 접속사. 아, 맨날에 그렇게 기억이 안 나 지금. No. 자, 서야. 명사절 접속사에 뭐하고 있어요, 그쵸? 뭐예요? 뭐, 방치에 들으면 좋겠는데. 그쵸? 뭐? 뭐? 거시라고 했어요. 뭐? 맞아? 대세 기억이 납니다. 어때? 그렇다고. 그렇구나.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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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고. 다시 접어줄게. 자, 여러분, 자, 접어면서 봅시다. 하긴 까먹으면. 막 뛰어보자. 응? 빨리. 찍어보자. 자. 근데 주둥이 일은 지웠어요, 선생님이. 아, 이제 지웠어요. 선생님은 잘생기고 간대했습니까? 맞아. 이렇게 지우게 생겼는데. 뭐, 자괴가 된다고? 뭐야. 지우개 미더리아 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자, 우리 명사절 해면요. 일단 접속사, 우리 접속사에 비해서 종류가 볼겁니다. 자, 우리 접속사에 뭐했냐면요. 대시 있고요. 자, 대. 추억, 동사서로 나옵니다. 자, 얘는요. 해석할 때 뭐, 뭐, 하는 것. 자, 경사절환의 접속사.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하냐면요. 외들. 사랑합니다. 자, 외들. 다음에 추억, 동사가 있고요. 자, 우리 외더는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뭐. 저거 안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 옛날이라고 할 것 같은데. 해석할 때 처음 봤을 때 생각해봐. 아니야. 아니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if가 있어요. 자, if가 있고요. 얘도 똑같이 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연습생잘.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여러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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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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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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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뭐하는거? 아쉽다, 아쉽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지금 앞에는 대문자 쓰고, 뒤에는 과로 없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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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이프는? 이프는 누구맞아요? 주절 주절? 명사절 명사절이잖아 명사절 얘는 왜 소모저만 썼을까? 위에는 대모저만 썼을까? 가운데만 줄어봐요 누구? 줄어봐요 그러면 이프는 뭘로 써요? 목저만 그렇지 이프는요 시험영우에서는 어디에만 들어가? 목저만 들어가죠 목저만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명사절은요 얘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주어, 목저만, 부어 자리에 싹싹싹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뜨시면 되겠죠 맞죠 주먹부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명사절이잖아 그게 접속사였냐 얘는 기본적으로 내놓자고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두번째는요 사품이 나면 눈물이 씻거든요 그래서 사품 또 뭐였지 접속사? 그게 남은거에요? 왜? 접속사 말고 또 뭐였었지? 힌트 줄게 전진아 관계사 그게 뭐야? 관계사 어디갔어 그래 관계사 진짜 많았네 명사절에는요 접속사, 관계사, 의무사 이 세가지가 들어갔어요 우리 관계사에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왜 보셔야 돼? 이거는 어 첫번째로 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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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까지 접어보고 관계 대무사 누구에요? 뭐 관계 부산 그쵸 뭐 관계 부산 뭐 뭐 아 그렇지 아까 서버 와 이틀에 내가 접속사는 것 같잖아 아 접속사는 것 같잖아 자 와 다음에 주어 감사합니다 스윙이 지금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요 와슴이야 뒤에 무슨 주사 나오니? 어 불안 불안 네 불안정한 불안정입니다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가 복적격이면은요 주어가 있겠죠 하지만 오아시 죽격이면은요 주어가 없겠죠 이 말이 지금 이해 안되면 어차피 관계대로 살고 다시 한번 이해 시켜줄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두번째 있는데 솔직히 얘는 잘 안나와요 얘는 나오는게 ever ever 해가지고 추어 추어 종사순으로 나오는거 자 얘는 복합관계사로 갑니다 복합관계사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뭐 뭐 하는 커순에서 하시면 되구요 자 얘는요 우리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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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요 뭐뭐 흔지라고 생각되겠죠 whoever 누구든지 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요 의문사가 있었어요 얘 물어봐야지 자 의문사는요 의문사에 맞게 wh 혹은요 종사 이렇게 나온 다음에 주어 종사순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어가 사라진 형태로 의문사가 쓰는거는요 우리 지금 세가지가 있거든요 누구 쓰는거죠 네 의문사를 쓸 때 자 의문사를 쓸 때 만약에 주어가 없이 쓰는 여섯대 이따는게 사실인거에요 맞지 그러면 의문사는 세가지가 한정되거든요 누가 누구든지 첫번째로 와 아니 두번째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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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카 המע삼 와 왜 왜 oat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지금 알아놔야 돼요.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오면 되네. 자, 얘네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살짝 적어놔봐.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명사니까 얘가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요. 원래 물어 물어 말한 뒤에 일반동서 하나씩 두더지가 나오잖아. 두더지가 나오잖아. 하지만 얘네들은 바로 뒤에 일반동서들이 있어. 얘가 주어로 쓸 수 있대. 오말지? 얘네네 이거? 조금 뒤에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1등 크게 다 찢었어. 명사절을. 다 찢었잖아. 맞지? 한결아 맞아? 어. 한결이 잠깐 의식이 딴 데 갔다 왔었어.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축구하고 있었어? 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대수를 먼저 볼 거 같아. 우리 대수 대수 조금만 같이 보자고. 우리 대신할 녀석은요? 대신할 녀석은요? 문장 성분자리로요. 문장 성분자리로요. 이거aintsChang Walk out. 둥놈꾼. 이용재야. 대수인약 문장 성분자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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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명사용사 부사임. 뭐라고? 명사용사 강요사. composerpo- complexity. 대시 명상이면서 묵사야? 명상이면서 묵사야? 문장상 묵사 주어 묵사 여기 있잖아 주어 묵사가 뭐? 첫번째는 대시 주어에 들어간 경우에서 볼거에요 대시 주어에 들어간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요 탭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주어잖아 맞지? 이때 주어 그럼 절이자 탭 절이잖아 탭 절은 명상 절이잖아 명상 절은 주어가 될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주어 와우 세끼겠네 연령이 세신가봐요 연령이 세신가봐요 그런게 세인장 느낌있지 진짜 30명 나왔어요 어? 30? 자 여러분 얘가 일단 주어를 쓰였을때요 여러분 조심할게요 뭐해야 돼요 얘랑 얘랑 뭐해야 돼? 자 우리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번째로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우리 두번째거든요 자 대신 앞에 있으니까 한겨라 우리 대신 앞에 있으면은요 문장이 어때 보여요? 거추장수로 그렇지 거추장수로 그러니까 뭘 넘기고 뭘 가져? 어 갓다 그렇지 갓다 누굴 남겨? 뭐 주어 뭐 주어? 그렇지 가주어 누굴 남겨? 누굴 남겨? 그렇지 이따음에 동사가 나온 다음에 자 대 이따음에 좋아 아 동사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대 주어 동사로 나오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일 대 가주어 진주어가 나올 수 있다 까지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게 우리 영어에서는 여 뜻이 없는 허사라는게 좀 많이가 있었어요 어머머머 이따구리 치실이야 고맙습니다 허사가 뭐하고 있었지 허사가 뭐하고 있었지 네 뜻이 없는거 그치 이시라 허사가 누구 누구 뜻이랑 네 아닙니다 맞아요 되십니다 이과 되십니다 이과 되십니다 이과 되십니다 대는요 우리 접수장에서 뜻이 없는 녀석이 이러시는걸 말씀드렸어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두번째로 우리 아까 전에 첫번째 지금 주어 자리에 쓴다 자 우리 두번째입니다 우리 두번째로는요 우리 목 목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특징 자 얘는요 비켜봐 주어 동사 상관 네 주어 동사 일대 자 이때는요 이 생략이 가능하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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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얘가 지금 자체가 목적으로 쓰였잖아 이때는요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허사이기 때문에 뜻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접수사대 생략이 가능해요 알았지 그러면은요 삽품 삽품인줄 알고 있네요 자 그래서 관계되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확실하게 돼 안 돼? 돼요 그치 여러분 관계되면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목적격 아 접수사랑 목적격일 때도 생략이 가능해 알았지? 둘 다 목적격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주어 동사 어떻게 이해했니? 영어 기본적으로 생성과 의식이 전부 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어수이기 때문에 그 규칙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뜻이 없는 대선 생략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마지막으로 세번째도 있네요 세번째 세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보호가 있겠죠 맞지? 자 우리 애가 지금 보호를 쓰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얘는 똑같아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 주어 동사 이런 어수로 넣을 건데요 여기는 이 대선 생략이 가능하냐 아니? 그치? 여기서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이 안 돼요 일단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지금 보호인데 생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주어랑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봤는데 목적어랑 보호랑 헷갈린 사람이 있었었는데 주어랑 얘랑 같으면 됐는데 얘랑 같으면 이때는 보호야 하지만 주어랑 얘랑은 목적어랑 갖다달라 하자 자 일단 정리됐니? 빨란빨리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왼쪽 지워도 괜찮죠? 왼쪽만 질게요 자 그러면 우리 대수로 지금 되게 잘 물어보고 지금 정확해서 좀 어려운 대로 대수로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대세 지금 다양한 녀석 다 볼 거야 자 자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여기가 지금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아 얘들아 이거 4번도 있어요 4번도 있어요 4번도 안 넣었네 자 마지막 4번 여러분 접수대시 또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뭘 안 쓸까? 네 접수대시 주어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안 쓰는 게 있어요 어 여기가 굿 자 마지막 나온 녀석은 자 동격에 대신 어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동격에 대신 이런 녀석인데 어 자 동격에 대신은요 지금 어떤 명사가 나오고 대 여기가 있구나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세 너무 보기 쉽게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명사는요 제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 얘랑요 얘 밑에 있는 녀석은요 같을 때 그때 이 명사는 보통 무슨 명사가 됐지 내가 이 명사는 무슨 명사에요? 다른 명사 그렇지 같은 명사죠 무슨 명사? 무슨 명사? 이 명사 응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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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적었죠 여기까지 넣었지 자 대세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자 뭐 뭐 있나 한번 보자고 시원한 첫 번째로 뭐 있지? 그렇지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접속사 대신이 있고요 접속사 대신이 있는데 얘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요 정우야 두 번째 또 뭐 있지? 대명사 그렇죠 자 우리 정우에게는 그렇지 지시 대명사가 있죠 What is this? What is that? 할 때 그 지시 대명사 맞죠? 자 그러면 스하야 또 뭐 있니? 응? 대또 있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자 세 번째로 지시 경영사가 있어요 근데 정우가 경영사라고 했잖아 어? 경영사를 했니? 대영사를 했잖아 나 귀 아직 안 먹었어 정우는 혹시 경영하는데 먹었어 자 자 지시 대명사는요 자 저거슬러스컨대장 지시 대명사는요 저 명사는 이렇게 성대지 자 자 접속사일 때는 뭐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자 또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제2야 누나셨습니까? 또 뭐 있어? 그렇죠 환계 대명사 대신 저 관계대명사 대신요 제2야 무슨 문장이 나오고 이게 그런 거 이게 저 불안정 불안정 문장이 나오고요 얘네들은 해석할 때 뒤에는 문장인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또 있어요 다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 모를거야 뭐가 있을까요? 동경으로 오오 맞아요 동경에 대해서 있죠 동경에 대해서 따로 봐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동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지 노래가 많았어요 네 지금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벨트 같은 경우에는 많을 거 같아요 시험 번째가 어렵게 되시면 뭐 어떻게 될 거 같은데 노래는 자 힌트 줄게요 힌트 힌트 자 힌트입니다 부사 그렇지 부사 될 때 있어요 그냥 강조 자 부사 해석으로 예전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내가 예시까지 적어줄게 예전에 해석할 때 그렇게 혹은 그만큼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혹은 그만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 can't walk 나 걸을 수가 없어 That far 그렇게 멀리나 걸을 수가 없어 할 때 여기에 있는 far 지금 꾸며되고 있는 부사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부사 될 때 또 있다 하나 또 있긴 있어요 네? 여기요? 네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해 줄게요 안 나오거든요 관계부사 될 때 있어요 오 관계부사 될 때 부사 근데 이거 잘 안나와요 고등부에서도 잘 안나와요 맞지? 그냥 알고 봐 그냥 넣어봐 지금 그냥 말로만 알려주는게 어법에서는 잘 안나와요 왜냐면 정답이 안 빨리니까 부사 될 때 있어 응? 상계부사 될 때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지금 머릿속에 지우세요 맞지?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 있니?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크게 크게 정리를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 94페이지 지금 한번 쓱 보고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94페이지 우리 예문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 거예요 오 여러분 그래서 저랑 할 때는 선생님 추천을 항상 거기에 공채기라 적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공채기라 적으세요 공채기라 적으세요 공채기라 적으세요 아 채기라 적어도 되는데 공채기라 적으면 되는데 공채기 적으면 좋겠어요 공채기 적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공채기 적은데 공채기 적어도 되는데 공채기 적으면 좋겠어요 오이씨 으악 옛날에 나 옷 샀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서 저는 슬펐어요 어떤 말인지 말인지 알았어요 상관 나는 훨씬 낫긴 한데 대모함 그 뱀이 사실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에 썼어요. 아니 인터넷에 썼는데 굿놀이 되어버린거야. 모델이 약간 자료뿌린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지. 나랑. 나도 저인분 저렇게 자비살기를 지켰다. 이거 봤어. 애들이 성인 된 것 같아요. 원인이 먼저 짜들어갔어. 원인이 먼저 짜들어갔어. 회화나 패션은 안... 패션의 완성은요. 얼굴이 들어가. 그쵸. 그쵸. 완성된거죠? 완성된거죠. 옷이 잘못된거에요. 맞아요. 옷이 잘못된거에요. 갑자기 슬퍼지냐. 자 같이 한번 영상 봅시다. 자 우리 학관 선생님이 세입이신 말로 설명을 다했고요. 한번 쓱 1번 넘길거에요. 자 우리 대신데요. 일단은 명사절로 입는거는요. 명사절로 입는건 접수사 대셀. 대셀에서 우리 공문하셨어. 자 같이 보면서 봅시다. 자 구운문석 하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that honesty is the best possible 정디기 최선의 방석 아 방석? 방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질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수사 대신에 항상 뒤에 뭐가 나온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완전한 문장이나 불안한 문장에 뒤에 관계되면서 대신지 접수사 대신지. 그 문제가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요. 자 우리 밑에 대세를 보시면요. 첫번째부터 보시면은 자 주어, 목적어, 보호, 그 다음에 동격에 대해 이렇게 4가지가 있었었는데. 근데 우리 또 다른 것까지 다 준비했었었지. 자 주어, 목적어, 보호, 그 다음에 동격이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That my dream is to be professional gamer.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주어인데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니까 앞에다가 가짜 주어, 가죽어를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대기하를 진주로 이렇게 묶어져요. 그렇지. 자 두번째입니다. 자 목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접수사 대신지 생략이 가능한다면 집중하고 쳐주세요. 귀찮더라도 공부서 하나씩은 해봅시다. They are hoping. 얘네들은 바란데요. That their missing dog will come home. 자 얘네들의 그 없어진 강아지가 집에 올 거라는 것을 지금 바란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신 자 그 다음에 보호에 있는 건데요. 자 보호에 있는 거는요. Problem is that we do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 있는 거랑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 I love the fact 나는 영어를 사랑한대요. 그 사실을요. 어떤 사실? That you are my parents. 당신이 온 나의 부모님이라는 걸 여러분 이번 카네이션 드리고 이런 말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왜왜왜왜 안 했어? 아니 카네이션 못 했어? 괜찮아. 근데 학생이 괜찮아. 하얀색 꽃도 하얀색 꽃도 보통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리고요 어 어 제 타는 김에 여러분 ask 다음에 대시 나올 때랑요 ask 다음에 if가 나올 때 자 뜻이 다르거든요 요새 ask의 뜻이 다르죠? 어 그 그 응 뭔데? 가먹었어요 가먹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께요 어떤게 묻다는 뜻일까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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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어 뭐에요? 응? 액 액 액 뭐죠 근데 액 액 액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지금 that은 뒤에 주어선서 나온 건데 그냥 목조라 해놨다. 귀찮아서 봤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that은요. 뒤에 사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if은요. 얘는요. 불확실한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보도 문제도 더 나왔어. 응. 고맙게 되시네. 자, 그렇게 하면 자, 우리 여러분 5분만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할게요. 시작은 다 5색이에요. 어, 맞아. 우리 발대? 위에 신은 거에요? 어, 이렇게 소프가? 모의가 다 돼야 하는데. 모의가 다 돼야 하는데. 이렇게. 아니요. 야, 맞아. 우리 그거 하는데 쉬는 거 같은데. 우리 축구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 맞아. 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야, 나 이거 그냥 가야겠다. 뭐? 나 이거 한다고. 이거 컷.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조선. 너는 왜 상당히 해가지고. 오늘 왜 항상 상당히. 아이고. 이렇게. 다가서. 오. 미워. 아이고. 다가서. 관상과는 너희도 돼? 아니 아니요 축구가 남자들만 하는 거야? 아니요 축구가 23점 경기장을 하던데 그럼 어떻게 축구 안 해? 여자 12분? 남자 15분? 그래서 우리 남자거든요 당연히 길지면 짧냐지 저희야? 그러면 하루에 한 주만 할 수 있어? 응 점심시간에 아 점심시간에? 55분에 보고 싶어서라 모르는데 55분에 바라보는데 55분에 바라보는데 재밌긴 하겠네 확실히 응 이제 우리 주목장 못쓰겠다 아 아니다 농구대는 쓸 수 있겠네 다 알아야겠네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아 그렇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캐스킹을 열심히 치는데 못 보더라 아 아 아 난 뒤에 많이 봤어 아 아 여기 터? 어 어 당연하지 왜 쌤이 못 보냈지? 밑에서 뭐 못 보냈다 지승이가 없는데 있는 것 같아 근데 쌤이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이게 하늘이 안 뜨고 여기 아 아 여기 때문에 여기도 쎄이구나 어 네 아 어떻게 쎄이 띄이 연결하냐 아 아 페드 여기 연결해 어 블루투스 방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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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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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Guy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uttele 한글자막 by 한효정 맞지? 맞지? 얘 조건이니까 조건에서 밀 못 들어가요 하지만 두 번째로 주어 동사 다음에 if 주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요 이때는 밀이 가는 흙이 나와 왜? 여기 뒤로 무슨 뜻이야? 뭐? 인지 아닌지 다른 뜻이 있겠죠? 알았죠? 그렇죠? 나 같으면 좋겠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3위치 단속 조심하는게 이거 얘기하는거야 여기서는 지금 왠 우리 문제에선 왠 주어 윈 동사 원형으로 될거라고 그럼 이게 틀린거잖아 맞지 근데 윈의 특징은요 우리 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해놔야 되잖아 맞잖아 그때는 3위치 단속 앞에가 앞에가 힐하고 붙게 그러면 윈 나오면 동사 뒤에 S 써 안써? 안쓰잖아요 그때 이 윈을 없애고 동사 원형 쓸 때 현장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3위치 단수라면 뭘 써야돼 뒤에 S나 E스 붙여야되지 바로 이해되냐 이거? 이해 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밑에 있는거 자 turn on the guys when you leave the house 네가 떠날 때 꺼라 지금 여기 전체가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YDD 자 he hurts his leg while he wasn't playing soccer 얘가 우리 운동을 할 때 얘가 축구를 할 때 다쳤다 그 다음에 자 miss spark was smiling as he walked into the classroom 자 얘가 지금 걸어올 때 얘는 웃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사고 먹는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거에요 이런식으로 묶으면 되는데 이 전체 아래는요 위를 쓰면 돼? 안돼? 안된다 빠지면 올 수 있는지 치면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거 지금 외우는거니까 다음 시간에 대해 물어볼거에요 지금 여기서 이럴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은요 자 밑에도 똑같이 애부터 밑으로 자 mom didn't go to bathroom 아 bad 자 우리 지금 엄마가 안자러 갈 때 우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해서 얘네 똑같이 A, B에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로요 I have been swimming since I was five years old 내가 다섯 살 때 have a tp가 보았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뭐 한 이래로 혹은 뭐뭐 이후부터 하지만 since는 아 또 뜻이 있죠 뭐뭐 때문에도 또 있다 이거 지금 준비 되겠죠 그 다음에 as soon as I've heard about the worst reason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거 자 옆에 있는거 여러분들 속상에서 정답 찍으면 되겠죠 똑같이 이번에는요 5초 드릴게요 빨리 또 보세요 자 우리 첫번째입니다 우리 첫번째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니까 A, B, M이죠 뭐뭐 할 때까지 하는 뜻이 Until이 정답이 되겠지 자 두번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라고 나와있죠 어렸을 때니까 뭐뭐 할 때니까 당연히 웬이 정답이 되겠고 여자마자마자 세번째입니다 우리 세번째는요 해별한 척하자마자 바다에 뛰어둘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자 여기 as은 as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적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 as은, as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적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 as은, as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적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 as은, as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적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그 다음 우리 구십 6쪽 빨리 가볼께요 96쪽 자 우리 나와있는거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적속사는요 크게 because, since 그 다음에 as 이렇게 세마리가 있습니다 세마리가 그래서 뭐뭐 때문에 네 조금 정리해볼께요 뭐 때문에 치고는요 자 우리 참고로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어느 교과서에서 하나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에 바로 나와요 아 진짜 because나 나와요 진짜로 하나, 이 교과서 하나로요? 네 나와요 자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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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거에요 자 접속사는요 because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ince as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전치상 전치상은요 누구누구 있냐면요 뭐뭐 있냐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친구들이야 그 밑에 댄스 그 밑에 댄스 그 밑에 댄스 그 밑에 댄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너무 쉬울거에요 근데 우리가 에스일때가 뜻이 더럽게 많거든요 맞죠? 에스일때 우리 에스일때 동네해볼게 지금 일일이니까 가지가 많았구요 자 우리 에스인데요 우리 에스는 한번 저어봅시다 에스에 여러가지 뜻 자 에스에 여러가지 뜻인데요 얘는요 지금 외울때 어떻게 하냐면요 시 이 비 비 양양 이렇게 해줍니다 자 시 비 비 양양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뭐냐면요 시 간 이륙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주셔야 되는건 얘네들 머릿속에 주시면 되요 자 그다음 이유입니다 이유는요 똑같이 뭐뭐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지 그 다음 비교해요 이거는 뭐뭐만큼 비례는요 자 비례는요 뭐뭐하겠다는 양고에는 요 양고는 뭐 стро 그 다음 양äh hundreds 뭐 다르셋 hacemos 이야기 저는 좀 이상한 영어적미 보는데 일반 climbing 25 하 입 Those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건 얘네들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아? S가 적은 것도 있구나? 이게 지금 정보를 해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지? 뜸만 물어볼까요? 뜸만 물어볼까요? 쓸모가 한자가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돼요. 맞지? 뜸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문법 확장 드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씬스가 나왔었는데 우리 씬스는요 앞에 우리 헤브피피가 보이네. 헤브피피가 보이는 순간 이 씬스는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이맘뭐 이래로? 헤브피피가 안 보인다? 뭐뭐때문에 알았죠. 저렇게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옆에 A123 있는 것까지 풀어봅시다. 시작!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침도 부스터가 되겠는데? Alt을 자 우리 첫 번째 볼게요. 우리 첫 번째 if she don't go! 보무ise I will never speak to her again!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her 아까 이 시간이 몇нал 나왔으니까 지금 얘는 너무 쉽다 시원한 정답을 harina? 네 וס 그're 그렇죠. 좋다. 잘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 두 번째는요. 지민아 정답을 못하고 있는 Setting核 보면서 아이스 I will never speak to her again.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앞에 if가 나와있으니까 지금 얘는 너무 쉽다. 시원한 정답은 뭐니? 그렇죠. 좋은 정답이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지민아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I had a banana for breakfast. 나 아저씨에 바나나 먹었어요. as there was no make for cereal. Cereal을 위한 불우유가 없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어? 3번도 안됐는데 그래도 알 것 같은데? 자, 예나요? with the money? 그렇죠. 양보죠. Even though I have no more, I have the money. 내가 돈을 갖고 있어서요. I want to buy the bag. 그 가방은 안 찰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 밑에 거는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이거 그냥 쓱 지나갈게, 얘들아. 알았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 조건 양보해 주셨어요. 자, 일단은 조건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if or unless 가 있는데요. if or unless 가 있는데요. if or unless 가 있는데. 자, 한번 보자고. if you book now. 여기서 얘 동사를 썼다. 동사를 쓰면 얘는 예약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지금 예약하시면은요. you will get, you will get good six. 당신은요, 좋은 자리를 얻을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자, 얘도 똑같이 뒤에 조건을 붙었으니까 밀 쓰면 돼요?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얘, 얘네 두 말은 그냥 여기 아니면 will이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자, if나 마냥, 뭐뭐라면냐, 뜻이고요. 그래서 if we miss the last bus. 자, 우리가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은요. we will have to walk home. 우리는 집에 지금 걸어가야 돼. 라고 지금 나와있잖아.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unless부터 have is까지 거라고 바라봤고요. 자, unless는요. 얘 같은 게 누구예요? 우리 적어봅시다. if, 나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unless 안에는 not을 안 써요. 이미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부정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unless you change your eating habits. 네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인데, 얘 바꿀 수 있는 게 뭘로 바꿨어? if not으로 바꿔놨잖아. if you don't change your eating habits.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그 바짝 챙겨주세요. 자, 밑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 드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다 A, B, M, B 시험 되겠죠. talking on the internet. it's free as long as you have Wi-Fi.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무료입니다. 지금 네가 Wi-Fi를 갖고 와 있는 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 S, DOW 있죠? 이게 한시험 법률과였어요. 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지금 정리한 게 여기 지금 정리가 잘 되어있지만 조금 눈으로 보기 편하게 위해서 어. 자, 우리 DOW라는 게 얘가 우리 중학교에 한 번 알았었거든. 얘가요. 자, 비록, 뭐, 뭐, 이지 말이라는 뜻이잖아. 자, 얘는요. 참고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친구들이 누구누구 있냐면요. 어, DOW. 그 다음에 EVEN, DOW. EVEN, DOW. EVEN, DOW. 얘는 전부 다 비록, 뭐, 뭐, 이지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EVEN, DOW랑 EVEN, DOW는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다들 고개 갖다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 자, 참고로요. 참고로. AS IF AS ON. 무엇을 드실까요? AS IF AS ON. 얘는 무엇을 드실까요? 얘는 무엇을 드시죠? 어, 얼마 전에 봤잖아. 아, 그럼 왜 드실까요? 거기에 라이트로. 어, 그럴까? 예,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우와, 막. 자, 저보세요. 마치, 먹은, 이런거 처음에 오십니다. 마치, 먹은 것처럼. 예, 색깔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시험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얘, 접속사가 있고 그럼 또 우리 전치사에서 정하실 수 있거든요. 자, 전치사에서는요. 전치사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This part. 그 다음에, In spite. 얘네 다음에.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얘네들이 비교를 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This part은 뒤에 오브가 알아요. 왜? 이 장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브가 알았다까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다 머릿속에 들어갔으면요. 자, 우리. 아, 같이 봅시다. 자, although she knew he she was wrong. 자, 얘 전체가 ADM이죠. 자,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얘가 도우인지, even low인지, 이런 걸 물어보면 바꿀 수 있는지. 자, 그 여자가요. 지금 잘못된다는 걸 얘가 알고 있었지만요. she refused to admit it. 그 여자는요. 지금 뭐 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걸 거부했다. 라고 나와있네. 자, Even if I go to bed only. 내가 지금 일찍 자로 가더라도요. It is hard. 자, 되게 어렵대요.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일찍 자로 가도 일찍 이라는 걸 어렵다. 라고 지금 나와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서 넌 이분이 안 나왔어. 이분 도우로 나와요. 보통 여러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여기 내에서 바꿔요. 왜냐하면 얘, 얘 잘못 바꿔면 놀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만. 왜 눌러나? 이게 뭐예요? 이분 도우랑 이분이 좀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달라요. 근데 중학교에서 이걸 갖다 보셔도 돼요. 자. 외장단에 더군은 뒤에 사실이 나오고. 이쁜는요. 뒤에 가상에 나와요. 위에꺼 두께요. 위에꺼 두께요. 위에꺼 두께요. 위에꺼 두께요. 내가 아직 잘생겼잖아. 네. 그치. 그래서 네가 잘생겼더라도. 내가 잘생겼더라도. 내가 잘생겼더라도. 내가 잘생겼더라도. 아쉽다. 나로 할거죠. 지승이가. 지승이가 잘생겼더라도. 난 결혼을 안 해. 이런 말 있다볼게. 이거랑요. 이분이프를 쓰면. 이건 나랑요. 너가 잘생겼더라도. 인정하봐요. 아니. 이분이프를 하면. 어. 잘생겼어. 이분이프를 하면. 네가 잘생겼더라도 너랑 결혼하네. 이 느낌이에요. 아니. 아직도 올라가고. 아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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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가까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비버 볼게요. 비버. 자. 비버 보시면 되자. 문자 빨리 풀어봅시다. 시작. 뒤쪽에 주어농사가 있는지. 어느지 검은어 보시면 되요. 자. 여기서는 정답을 끊고는요. 우리 찾는게 너무 쉬우니까. 구멍부석을 할게요. 구멍부석을 하셔야 되요. 자. 그래서요. I'm not wet. 나는 지금 저속되요. 자. 뒤에 주어농사가 보이네. 주어농사가 보니까. 정답. 첫 번째 정답만 해요? 이게 커서면 정답이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If you don't exercise. want to exercise.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윌이 들어가 있지만. If when and an. 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지. 다 정답 뭐야. 안 돼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지? 자. 이제 제가 A 게임이 된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All of rain. Despite rain. 이렇게 나니. 내지에. 명사가 나오고 싶어. 네. 명사 혼자 나왔으니까 정답은 뭡니까? Despite. 이렇게 찍은 듯이.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가 초대장을 갖고 있으면요. 넌 들어갈 수 없어. 이게 말이 되니. 초대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이게 말이 되니.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unless. 계속 싸워먹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러면 조금만 더 쳐봐. 거의 다 왔어. 자. 98조. 몇번. 몇번 나왔어. 10. 신나죠? 15. 왜 이렇게 많이 나고 가야 돼? 상관없어. 7조가 있나?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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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우리 지승이가 내가 보기에는 아제력 테스트? 아제력 테스트만 좀 느껴볼 거야. 상관없어. 아니야? 나 모르겠어. 왜 옛날에 몇 명이 노잼이 생긴 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지금도 상관없어. 옆에 지은길 감아. 뭐라고? 아. 내가 렉카츠팩하고 있는데. 응. 소리 질났어? 아니야. 반응이 좋았어. 반응이 좋았어? 되게 좋아했어? 못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러분 앞으로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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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number былаilàn't dumping. 이 둘 다 그 다음에 either a or be a 또는 b 둘 중 하나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솔직히 뜻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친구 있으면 다시 외우면 되겠는데 자 우리 첫 번째는 얘는 무슨 취급해야 되죠? 꼭 수칙을 자 두 번째는요 여기 b 얘네들 그렇지 얘네들을 뭐 해야 돼요? 수인치를 해야 되니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상반자 수사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든요 상반자 수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지금 접속사가 올바른 접속사 조심하시면 됩니다 버스인데 막 올바른 거 같다고 알았지?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수일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 벽복에서는요 그래도 당연히 상반자 수사니까 a랑 b는요 위치가 한마디로 문법적인 지위가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자 볼게요 I eat more pizza and spaghetti 나는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을 거야 불담용사자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진이 난 이걸 받았어 홍이요? 아니요 홍이요? 아니요 홍이요 아 니너에이 올피가 너무 멀리까요? 가사예요 가사예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해야겠냐? 내가 아무리 영어스템이라고 동생이 자꾸 그거 불러서 그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어떤 사람이 남자야? 여잔데요 여자야? 아니 여동생인데 남자가 있잖아 아니 아니 여성생인데 여자겠죠 아니 네가 동생 그거 불러서 싫어해요 근데 여동생 남자냐고 불러 봤잖아요 앞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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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있습니다 수고한 귀를 위치해서 저는 근데 성장을 못 했어요 맞는 말인 줄 알아서 갑자기 너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불러주세요 근데 내가 보내면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형 노래방하고 78점 나왔죠? 어? 왜요? 왜요? 나 노래방하고 나 이거 나와서 당연히 100점 한 번씩 궁금해 거기서 이제 그 0 빼면 되는 거 같아 안 되겠다 자 한겨라 첫 번째 수업해 봐 아 축구와 야구 아니? 아니 뭐 저기요? 축구와 야구 둘 다 스포츠 팀 스포츠 다 오케이 축구와 야구 둘 다 얘 전체가 지금 주워로 나와있지 얘네가 뭐래? 팀 스포츠 다 나와있어 자 두 번 쳐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 이상 어떻게 해야지? 어... 5B가 우산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자 오세요 5B나 지금 어... 우산 결정하는 한국어생 자 2도 A5RB 그리고 또 또 똑같이 명사 명사 나와있죠 장난 세 번 해볼게요 세 번째 지생한 얘는 뭐 하나 있니? 우...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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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스위스... EU EU EU안에 OK 그렇죠 EU가 아니다라는 이제 EU안에 없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A5RB이고요 자 그 다음에 EU가 뭐예요? 유럽연화 유럽연화 어 맞아 유럽유니언의 약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NOT A5RB인데요 왜 좋아? 여러분들이 조심해라 NOT A5RB는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B라는 MLB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 스위치로 LIVES가 나와있지 여기서 똑같이 보지만 스위치로는데 예 스위치로 치니까 IS가 나왔잖아요 자 밑에 볼게요 NOT A5RB라면 NOT ONLY A5RB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는 A5RB는 A 뿐만 아니라 B도고요 나는 A5RB는 A가 아니라 B이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들 보고해요 부모님들은 Can log on the 아 Can log 아 log in the school website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지금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 얘가 지금 B에다가 스위치 어떻게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도 언니 머더 수빈은 몰라 받고 있었어 B as well SA로 받고 있었는데 얘가 주어죠 주어고 얘가 얘가 그러면 ADM으로 보시면 되니까 스위치로 맞추면 되는데 괜히 가기서는 문제가 없었었네 자 자 마지막으로 간접 음영문 간접 음영문 자 여러분 우리 간접 음영문은요 직접 음영문은 보통 마우스는 어떻게 되겠지 직접 음영문은 즉 얘가 다음에 봉사 주어수으로 나왔죠 봉사 주어수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간접 음영문은 있죠 단접 음영문은요 얘는 의문사랑 플러스 주어 봉사하고 나오고요 첫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요 의문사 동사 소문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보였죠 그러면 의문사 주어수으로 그렇 그렇죠 얘가 주어 봤을 때 얘가 주어 봤을 때 세발리 누구 누구 있었지 5 그렇지 밑에 와 그렇지 5 1 이렇게 세발리 얘만 주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간접 음영문은 얘 자체는요 얘 자체는요 명사 절이거든요 명사 절이예요 명사 절이예요 네 아까 나면 이거요 그래서 이 절체가 명사 절이니까 얘는요 주어 그쪽으로 보고 절이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니은어 당신은 아십니까 When the parade starts 이 parade가 언제 시작하는지 어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의문사가 있잖아요 뭐 Who When 뭐 이런 여러가지 있잖아요 맞지 얘네들 보고 얘네들은 의문 대명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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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자 시간나서 이 방법이 나와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의문 부사라고요 의문 부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는요 보통 동통의 음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뒤에 불안정한 문제에 나오는 확률이 높고요 의문 2사는요 뒤에 완전한 문제에 나온 확률이 높고요 어떻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보면서 보죠 직접 의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직접 의문이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시작하는지 넌 알아? 직접 물어본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밑에 볼게요 원래 여기 보시면 Why were you like? 의문사, 동사, 주어, 순으로 나와있는 얘가 지금 직접이였어 이건 직접인데 같이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같이 합격적으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예의가 있어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 예의가 있으니까 이따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Why were you upset yesterday?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있네요 의문사가 뭐일 때?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밑줄? 의문사, 동사, 순으로 쓴다고 아무리 일반 동사가 일반 동사가 너무 있더라도요 얘가 지금 주인공이 되면요 뒤에 두 너스틱을 안 씁니다 참고로 이건 직접 일때도 이래 직접 일때도 이렇고 간접 일때도 똑같이 주어, 동사, 순으로 쓴다고 같이 측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도 빨리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Do you think that I am? What should I do? 가 나와있어 맞춰야들아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원래는요 지금 What should I do? What I should do? 라고 합쳐야 되는데 우리 앞에 Think라는 이런 종류의 동사가 나오면 이 의문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앞으로 나옵니다 맨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이 동사들 있지? 이 동사들이 자, 저거는 생각하다 류 생각하다 류 생각하다 류의 동사들이 나오면은요 의문사가요 이 생각하다 류의 동사들이랑 찰떡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보시면 다 뒤에 있잖아요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의문사는 아, 튀어나온다 까지 이게 조심할 점이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첫번째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간접 의문모드로 분법해요 자, 두번째 볼게요 두번째 두번째 보시면요 I wonder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안에는 의문사가 없잖아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게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if랑 weather 내가 아까 얘기했지 if랑 weather 뒤에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불확실하잖아 물어보는 말을 써 봤어 알았지? 자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마지막으로 두어로 쓸 수 있는 문장의 안표올때는 웨더를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못온다 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성 알려주신 숙제의 번호 마칠때요 1,4,4,4,4 아 2,4,4 오늘이 월 9일인가? 제가 뭐해? 페이지 페이지 94부터 페이지 106까지 여러분 문제 풀고 이번에는 솔직히 어폭상의 근거 작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구문 분석 하셔야 됩니다. 근거 안쓰고요. 어떤 거? 네, 공부 안쓰고 구문 분석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근거, 비코드가 뭐 있기 때문이라서. 이렇게 쓰는? 아니잖아. 그렇네요. 구문 분석이랑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체크하세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논법 개념 논리였어요. 주인이랑 우리 형은 너무 스윙을 잘했어요. 자 우리 타프 스윙을 잘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자 없으면 여러분 단어 시험 보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험 합시다. councils 고생했어요. 됐어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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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